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잠시 후 종목명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면서 저 종목 관심 있었는데 하셨던 시청자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부터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탄력이 좋은데 또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이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기술을 시작으로 원익 IPS, 머큐리, 재룡전기, 하이트질로 이렇게 총 5가지의 종목 준비하셨고요. 길건우FC는 주성 엔지니어링, 코미코, 동화기업, 나무가, 세아재강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님부터 첫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 원전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관련한 관련 이슈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 원전.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저는 원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가 한전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한번 굉장히 큰 테마적으로 모든 원전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2차, 3차 파동이 나오면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상승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조금은 나눠질 수 있는 즉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안에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은 두 가지가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실적이 받쳐주거나 두 번째는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래도 이제 원전업 같은 경우에는 뒤집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 없이는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왜 좋지 않게 나왔냐면 아무래도 고려원전 5호기, 6호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혹은 UAE의 기술 수출한 이 부분이 초기 단기 혹은 중기 단기가 아니라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적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낮게 나온 것 뿐이지 충분히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업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정기술 이번에 테마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실적과 함께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을 동반해서 더 좋은 움직임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길건호FC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바이든 테마가 아마 한동안은 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례적이잖아요. 반도체 공장을 먼저 간다라는 게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증착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DDR5랑 그 다음에 미세화 공정이 계속 진행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증착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ALD라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중화권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해외에서 투자를 삼성전자가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래도 가장 먼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도 괜찮고요. 태양광 발전 장비들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글로벌 점유율 42% 정도 차지하고 있고 2종 접합 태양전지라고 해서 HJT라는 장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패널이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에너지 변화, 다변화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400조 정도 투자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조금 핫한 건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에 기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관련 주들 다음 주까지는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김태성 이사님 다음 종목도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자꾸 이렇게 주제가 겹치면 안 되는데 일단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작이 상타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화두 있게 혹은 집중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 물론 국내에서도 공장 증설 그리고 또 여기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도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과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당연히 매출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설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장비입니다.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장비가 안 들어가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 확정이 되고 증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원익 IPS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지만 원익 IPS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장비주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관련주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지금 포인트들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만나면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 시장에는 호재성 뉴스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증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부분에 따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원익 IPS였고요. 네 길건우FC님의 다음 종목도 오늘 반도체 장비 릴레이인가 봐요. 가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원익 IPS 받고 코미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보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증착 장비를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세부 장비들도 구성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세정 및 코팅 전문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다 변화되어 있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6%가 반도체 산업 쪽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또 이제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가 주요 고객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택 공장이 P3가 아마 하반기 때로 수주가 몰릴 거거든요. 여기에 장비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야 우리나라에 팔 거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인터넷에서도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하고 SK하이닉스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고객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투자 관련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적은 당연한 건데 저희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부채 비율을 사실은 저희가 잘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지금은 봐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부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새로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뭔가 장비를 또 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한다거나 하는 투자 자체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재작년에 86%, 그다음에 작년에 60%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860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도 튼튼하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재무도 좀 건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이번에 갖고 온 종목은요. 민망해 하시죠. 머큐리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에 반도체도 반도체겠지만 5G도 당연히 관련 테마로 엮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용기업들과 5G 관련한 굉장히 큰 금액의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전반적인 포커스는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되어 있겠지만 저는 5G도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5G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2년 전, 3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입자 수, 5G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올해 조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4G를 쓰셨던 모바일을 쓰셨던 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기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좀 도래하면서 기기를 교체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5G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5G 관련한 기업들 충분히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왜 머큐리를 좀 눈여겨보냐면 머큐리는요.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결국에 4G를 많이 이용을 하셨다가 5G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펼쳐있는 공유기를 5G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실적의 상승세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모빌리티 배터리 사업 쪽에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적인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업황을 지금 꾸준히 갈고 닫고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큐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길건우FC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제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또 가면 안 돼가지고. 동아기업. 동아기업. 앞에서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양극제가 항상 제일 먼저 가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LNF 같은 경우는 오거레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같았으면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외부적인 현상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음극제나 전액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액 제조까지 하고 있는 동아기업을 가지고 와봤는데 기본은 매출이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가구 자재랑 건축용 자재 강화 마루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시장 회복은 사실은 윤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기 전부터 건설시장 회복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재건축, 재개발, 신규 분양 여러 가지들이 많을 건데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MDF, 강화마루, 강마루 다 들어가는데 국내 시장 조미율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DF 같은 경우는 28%, 강화마루 45%, 강마루는 64% 정도 되니까 정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재 쪽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13개 정도 종속 회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 보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고효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해액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부터 뭔가가 조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헝가리에 공장 중공했는데 올해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실적이 찍히면서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해액 관련 기업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전해액 관련 주들 최근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개장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함께 체크해보면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이 시장 개장에 앞서서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기준금리가 0.15%포인트 인하가 됐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 의지를 다시금 좀 확인할 수 있던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33%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3.107포인트로 개장을 알렸고요. 지금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 상승폭 넓혀가면서 상하이 종합지수 지금 현재 구간 0.78%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1.83%가 올랐고요. 2만 49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도 오늘 상승력이 굉장히 좋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 1.4%가량 오름세 집계되면서 2,629포인트 선, 2,630포인트 선을 도전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 강세가 나오면서 875포인트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수급력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만 나 홀로 매도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8천 계약이 넘는 물량을 강하게 담아내면서 오늘 오후장까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어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 차례입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은 재룡전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공장 증설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변압기를 만들어요. 변압기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공장들이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 전기차 산업 쪽, 그리고 심지어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왜 재룡전기를 체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이미 팔로우를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매출에서 미국 쪽으로 판매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공장 증설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공장 증설 굳이 이야기할 거고 또 자국 내, 미국 쪽에서의 공장 증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그 안에서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하고 또 엮였었던 이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한 시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래도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또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종목들처럼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분할 매수에서 보수적인 트레이딩을 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길건우 FC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주시죠. 네 나무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부터 본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영업이 한 119억 정도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50%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 3분기에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가 사실은 지금은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 납품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카메라 기업들 중에서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 기업들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 실적이 조금 갈렸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카메라 모듈 자체를 내재화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쪽은 좋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에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후면 카메라에 대한 실적이 플러스 알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갤럭시 A 시리즈에 보면 후면 카메라가 요즘에는 1억 화소가 넘어갑니다. A 시리즈도. 그래서 여기에 1억 800만 화소, 5천만 화소를 신규 공급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 매출이 생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모델에도 OIS라고 해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양산을 준비 중인데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신규 매출이 또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도 또 개편 계속하고 있잖아요. AI 로봇 청소기용 카메라 공급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용, 전장용도 또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괜찮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나무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다양하게 요즘 산업에 사룡이 되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하이트진로. 네, 반전입니다. 하이트진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리오프닝에 관련된 관심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다시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가 들어가면서 한참 잘 나가던 그리고 잘 나갈 것 같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잠시 멈춤 멈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항공이라든지 면세, 화장품 쪽보다는 일단 식음료 쪽으로 저는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류 판매가 굉장히 큰 곳인데 이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맥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딱 시즌 지금 최근에 이제 저녁에 술 한잔하러 제가 가게들 몇 군데를 가봤더니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늦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제 회포들을 좀 푸는 모습들을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실생활에서 또 주식은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이트진로의 매출은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국내에서 이제 여행을 또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또 여행 가서 낮에만 또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식도라고 즐기실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저는 하이트진로가 지금보다 한 2분기 혹은 3분기의 실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위치에서의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길건우FC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시장 조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갔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은 새하재강. 오늘 아침에 이제 철강주들 다들 좋았잖아요. 좋았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세에 대한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조금 다 조금 완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만 미국에 대한 관세가 아직까지 조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방안해서 반도체 협의할 테니까 우리도 이거 좀 까주라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거냐인데 실질적으로 에너지용 관관은 크게 두 군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LNG가 급격하게 아마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에너지용 터미널, LNG 터미널에 대한 수요가 계속 투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용 관관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사실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31% 정도 늘었고 열연 가격이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격은 또 반대로 4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건데 러시아산 관관 수익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타이트한 수요가 사실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LNG선은 지금 카타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LNG선 추가 발주 계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들도 보면 비어있는 도크가 거의 없다고 해요. 대부분 LNG 추가 발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안에 또 에너지용 관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호재가 남아있는 세아지강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세아지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이사님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를 실컷 이야기해놓고 탑픽은 5G에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일단 머큐리를 좀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포트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대신에 5G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머큐리 현재 위치에서 목표가를 본다면 12,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대신에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큐리 말씀해 주셨고요. 길건호 FC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반도체 플러스 태양광, 미국과 유럽의 수혜를 동시에 보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해봤는데 당연히 투자 이슈가 나오면 장비는 매출은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럽에서 공격적인 태양광 증설이 일어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건물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지붕에 거의 대부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대형 패널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목표가는 한 2만 8천원, 손절선은 2만원 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